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옥슨, 나 물! 응! 영재아, 그만! 계속 먹어! 아, 행정! 행정! 앉아! 야! 니가 바꿔! 네. 네. 시원아! 갔다! 설거지는 제가 갈까요? 아이, 제가 할게요! 됐어! 설거지는 내가 할 거야! 니들은 거슬리니까 저기 가서 TV나 봐! 응, 오늘 완전지! 너무 재밌을 거야! 무슨 내용인데? 저 남자가 기억상실증인데 여자가 남자를 버렸어! 왜? 거지라서!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남자가 재벌 2생 거야! 오늘 정체가 밝혀져서 여자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날이야! 재밌겠지? 나 막신골도 한잔 부탁해요! 야! 내가 다 올게! 넌 TV나 봐! 응! 뒷목 잡는다! 응! 뒷목 잡는다! 뒷목 잡는다!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하...